안녕하세요. 저는 장선우 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네이터 김주희 사회복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M은 과학성 바테리아, 발효유산균 이런 용어가 들어있어서 이런 EM을 활용했을 때 좋은 공기, 깨끗한 물, 탄화 방지를 할 수 있는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행사는 저희 회사의 봉사단체의 이음동화와 수영동화와 동화수영회가 같이 협업을 해서 오늘 좋은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에서 저희가 봉사활동에 대한 정의를 배웠다면 바다에서 멋지게 활동할 수 있는 서핑의 자리를 같이 만들게 되는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서핑도 그렇고 평소에 좀 관심이 있더라도 쉽게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음동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담이 없이 쉽게 즐겨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이음동화의 다양한 활동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